오늘도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본부장님 뭐 약간이긴 하지만 주식이 조금 소정받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일단은 어떤 종목을 보유에 따라서 힘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예를 들자면 그냥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금융주의 포지션이 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덜 빠졌지만 테크 위주의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좀 아픈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금융과는 멀고 테크와는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asml 종목이 왜 빠지느냐. 왜 폭락이냐. 약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sml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한 아이비에서 투자금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향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요즘처럼 잘 나갈 때. 간단합니다. 이유는. 많이 올라왔다.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2배가 올라왔거든요. 무적의 단어네요. 2배 올라오면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일단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많이 올라왔던 asml의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약 5%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올라간 주식을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좀 타이밍상 안 좋은데 어쨌거나 그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한 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준비된 걸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좀 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벌써부터 입팔 꺾여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박 교수님이 진행할 때도 한 달 동안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예타금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 현황을 보여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자였나요. 그때도 금융제는 안 보였습니다. 저희는 금융제는. 에너지도 없고요. 거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오늘 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아픈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니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기업이 어제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다.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 슈카님은 워낙 기억력이 좋을 것 같은데. 깜빡깜빡합니다. 요즘에. 아직 40대 초반 30대 후반이십니까? 마음은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기억력 게임 비슷한 걸 했거든요. 20대 형태하고 다 졌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호석 본부장의 1년 전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보게 되면 1년 지났는데 한 4년이 지났는 것 같은 얼굴이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좀 밤에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갑자기 다른 데 빠진다. 하여간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살펴볼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헝다 그룹 사태보다 더 중요한 차트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건데요. 어제 이제 시작의 흐름을 보인 건데요. 어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MS 1.73% 하락. 애플도 빠졌고요. 구글도 빠지는 그런 모습. 아마존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라갔던 것들이 1번. 금융이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물론 이제 비자널 마스터카들은 좀 빠졌습니다만. 딜 내게 했던 JP Morgan Chase, 뱅크 아메리카 같은 것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 턱 밑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2번은 어제 헬스케어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새빨갔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헬스케어 업종은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게 되면 민주당 많은 의원분들이 약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하락의 빌미는 일라일 릴리가 인슐린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약 40% 인하하겠다. 민주당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 뭐 악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라고 하셨다면. 어쨌거나 이제 뭔가 압력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을 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어제 좀 기사가 나왔는데 화이저하고 모더나 CEO께서 1년 후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다. 일상생활을 복귀할 것 같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거기에 약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때문에 헬스케이스가 빠졌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3번 에너지가 다시 한 번 올라가면서 지금 76달러 거의 80달러까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에너지 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관련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어제였나요? 어제 골드박사스가 9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유가요? 네. 유가 전망을. 최근에 전망을 속속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어쨌거나 당분간 달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유가 허리케인 아이다의 그런 피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겨울이 되게 추울 것 같다. 올 겨울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를 들으면서 유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그러면 현재의 구간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현재 시간의 모습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반복입니까? 곱하기 2. 반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테크 쪽은 빠지고 있고 또 금융은 올라오고 있고 에너지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판박이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같은 게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일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10년물 국채 순위의 모습인데요. 아하 채권금리. 올 1월부터 3월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포인트에서 1.75까지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s&p500 지수 같은 기간 동안에 5.7%가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연초에. 연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카님. 예예. 저는 금리 오릴 때는. 대부분 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빠졌나 그때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폭발적으로 10년 국채 순위 올라오다 보니까 갈령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물론 이제 상반기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1.53을 보고 있는. 오른쪽 끝에 올라가는 저 모습만 말씀하시는 거죠? 1.536을 보여주고 있고요. 1.5를 넘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연말 가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1.8도 볼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금리 인상이 취약한 택배 쪽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3월 달을 1월 1월 3월을 기억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빠졌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당연한 수수리나 보시면 좋은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오면 금융주나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테크 쪽 정보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면 어쩔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의 모습도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또 빠지면서 다시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테크 정보가 빠지는 거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잘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1, 2, 3월에 이런 얘기를 다 잊어버리셔서 지금 처음 온 하락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첫 번째 하락이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1월 25일부터 3월 26일 동안에 단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좋아했던 1등 기업 테슬라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30.6%가 빠지는 그런 모습. 그때 테슬라 빠진다고 난리였었죠. 그런데 기억을 못합니다. 다 우린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나?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빠졌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9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좀 1월 달부터 덜한 모습 보이니까 애플도 1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넷플리스가 10%, 아마존이 6%, 엔비디아가 5%. 반면에 금융업종이 14%, 에너지업종이 21%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저 연초에도 금리 상승이 좀 영향을 줬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면 그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악재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뭔가 금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그 다음 모습을 보게 되면 어차피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슈카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좋아지고 있는 건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거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마시라는 그런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금융업종을 한 3개월 반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슈카님이나 전화 아니면 제가 다 얘기해보면 금융업종은 선뜻 손이 안 간다. 물론 알지만 사게 되면 뭔가 무거워 보이고 되게 지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가격도 또 높아서 좀 빠져 있으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정 주가 대비하면 금융업종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장이 어려울 때 매수해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주식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융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금융주는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올해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9%의 상승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좋죠. 30%면. 한국의 금융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금융주는 저희가 언제나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더 가야죠.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이러한 구간을 버텨온 국민이거든요. 테슬라 900에서 539달러까지 진짜 한 달 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걸 버티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겁니다. 지금 791달러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때 빠질 때 그럼 테슬라에 어떤 악재가 있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에 약간 빠질 거에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빠진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유 없이 빠진 거라 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오히려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 상당히 단단한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총 사기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번에 조금 금리가 오르더라도 웬만큼 내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빠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니까 한번 조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인데 그것도 하락포이 크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드오일이 지금 이게 거의 고점을 뚫을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석유가 76달러, 77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슈카님도 유가 전망을 좀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유가 전망은 안 합니다. 유가에 물린 적은 있죠. 물리면 전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리면 다급하게 전망합니다. 다급하게 전망하시고. 바로 내일값도 전망하고. 어떤 분들은 물리시면 전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기도가 안 먹히는데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유가 전망을 못 맞추는데 어쨌든 지금은 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아이비들이 유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전망을. 그건 저도 알 것 같아요. 올라오는 흐름이 같이 올라간다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전부 다 유가 관련 그런 ETF 3배짜리 이런 거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냥 개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유가가 굉장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어느덧. 저 유가가 최근에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호주하고 또 호주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지금 전력이 부족할 때까지 중국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신원도이 꺼져서 차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겨울 되면 터빈이 안 돌아가서 또 이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약간의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 한 번에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겁니다. 캐시우 누님께서 작년 7월에 작년 7월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하시면서 유가는 빠질 것이다. 빠질만 남았다. 디클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얼마를 버텼냐면 12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유가 12달러까지 갈 거다. 1974년에 있었던 올 쇼크 이런 거 위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기차가 달릴 때다. 오늘 투자면 안 된다. 네. 했었는데 그게 불과 1년 전 일이었습니다. 7월 16일.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시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저가였죠. 제가 조금 이제 조금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추적하는 그런 습상이 있어갖고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많이 틀렸을까 했더니 우리 캐시우 누님이 너무 전기차를 사랑하는 나머지 전망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캐시우 누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어렵다. 맞추기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맞추기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 더 올라간다 하면 또 빠지는 그런 습상이 나오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디엠 한번 보내보시죠. 어디다가요? 캐시우 누님한테. 제가 이걸 찍어서 보내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 한번 해봐라. 통화가 안 될 거니까. 계속 전화해서 3프로TV에서 라이브로 딱 전화도 한번 받아주시고. 혹시 마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도움을 청하겠어요. 주카님한테. 저한테요? 혹시 연화상 문제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에 대한 전망은 잘 틀린 거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개별 기업에 투자해야지 etf 투자에서는 크게 짐이 볼 수가 없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텐콘이나 백오데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유가라는 건 정말 롤러워 비용도 있고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오일 etf는 사실 안 해드린 게 진짜 오일이 아니라 파생상품이지 않습니까?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투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파생상품에다가 또 매월 선물을 옮겨 타면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드는 모습도 나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옮겨 탈 때 과연 싸게 팔고 비싸게 살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맹점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한번 보시고.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지혜기가 뭔가 긴가민가라고 장모습 보장을 못 믿겠어 하신 분들은 야후에 가셔서 유가의 모습과 그다음에 유가 etf의 모습을 딱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내가 투자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 얘기인데요. 어제 이제 금융주가 저기 헬스케어가 빠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화이제 ceo 엘버트 불라가 얘기했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모더네 ceo인 스테판 반슬이 또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1년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온테크하고 모더나 노벡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요한 게 여기서 왜 빠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빠졌을까 이게. 코로나가 좀 종료되면 백신 덜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분의 얘기들은 뭐냐면 일상은 돌아간다. 단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된다라는 걸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그냥 계속 맞으면 이 기업의 매출이 좀 크게 감소할 염려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매년 맞게 되면 우리가 같이 건강검진 맞는 것처럼 백신 가격 낮춰라.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고. 정부가 보일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면역이 생겨서 세 번 내역 맞던 거를 한 번 맞고 끝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기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의 매출이 감소할 것 때문에 주주가가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팬데믹이 총 세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차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이게 아니고 팬데믹 성포한 게. 아 옛날부터요. 1968년 홍콩 독감 때 성포했었고요. 2009년 신종프로 기억하시죠. 그때 또 성포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프로 사건을 보면서 코로나에 관련 백신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왜 빠지는 거냐면 그때 2009년 8월에 성포했습니다. 팬데믹을. 성포한 다음에 이듬해 2010년 10월인가에 종료했거든요. 1년 2개월 동안 하다가 종료했는데 그때 이후에 타미프로에 대한 약에 대한 몇 줄 표를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옵니다. 혹시 걸리지 않으셨죠. 저는 신종프로는 안 걸렸는데 독감으로 타미프로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비슷하면 다 타미프로를 먹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독감 비슷하면 다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타미프로에 대한 매출을 보는 건데요. 2009년 30억 달러까지 갔던 타미프로의 매출이 그다음에 축축 빠지는 거 보이시죠.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하니까. 이게 종료 선언을 하다 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린 표에 그 기사를 어떻게 접하는 거냐면 일상으로 간다 아니면 우리가 전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who가 종료 선언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다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고 그다음에 일부 걸린 분들만 약을 빨리 먹고 낫게 되는 그런 과정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이 예전처럼 아니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국민이 몇 퍼센트가 맞았네 2차 접종이 60%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원어브 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아마 그때 타미프로가 신적프로가 급증했을 때 그때 30억 달러 달렸던 매출이 지금은 한 30분의 1토만 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이걸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모더나 기업 주가는 상관없이 사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딴 걸로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화이자는 안 빠졌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화이자는 다른 약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대부분 다 이 백신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비중이 훨씬 높죠. 거의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노버백스 같은 거 거의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화이자는 또 여러 가지 약이 많습니다. 화이자는 원래부터 빅파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덜 빠지는 그런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타이플루를 뭔가 좀 염두에 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염려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더나가 말입니다. 타이플루처럼 매출이 30분의 1토록이 난다고 그러면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직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갑자기 여기 시조가 얘기했다고 해서 WHO에서 갑자기 종료하는 선언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의 얘기니까 일단 이걸 보시면서 위의 빠단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플루는 참고적으로 로슈에서 만들었던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개발은 길리러 사이언스가 개발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좋더라고요. 먹자마자 확 좋아지던데요. 타이플루요? 좋아지죠.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플루 그때 감기 끼우만 있으면 다 타이플루를 줬다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사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게 원래 멕시코에서 발병한 거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게 대지에서 발병한. 신종플루가요? 네. 신종플루가. 대지에서 발병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신종플루에서 뭔가 팬데믹이 종료가 된 다음에 A형 독감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A형 독감이라고 하니까? 네. A형 독감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A형 독감은 걸렸던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 다 걸렸다니까 신종플루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신종플루 걸리면 큰일 났다고 물론 걱정은 되지만 뭔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면역이 생기고 약이 잘 만들어지면 이제 신종플루가 된다고 어제 ceo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염려가 되겠죠. 많이 안 팔릴 거를. 그래도 제발 신종플루처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주가 빠지는 것도 저희 복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걸로 걸면 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도체 집부족이 나온다고 장비업체가 상당히 선호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지가 지금 투자예금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가 14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140이면 지금보다 1.9%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향 조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주 정말 점잖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주가의 모든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울점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매도해라 이거죠. 매도를 굉장히 우회해서 왕복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솔직히 얘기하면 매수를 달리는 기업에 중립 의견을 던져주고 나서 목표 주가를 현지 주가로 내리면 쓰기에는 중립이라고 쓰고 읽기는 매도로 있는 게 맞다. 우리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고점을 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가격을 3번 연속 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보통 저렇게 여러 번 두드리면 정성이 가륵하다고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여러 번 두들기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를 낸 거죠. 이제 그만 두들겨라. 이제 그만 두들기고 조금 쉬어라라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것 때문에 저는 아까 농당사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져 급락한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필이면 지금 기수지가 빠질 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주목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업의 모습을 볼 건데 asml이 약 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램서치가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흔히 얘기하는 반도트 장비 업체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지가 1년 동안에 145%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거는 사실 빠진다고 하기보다는 145% 오르고 저 위에서 한 4%가 올라오는.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뭐 조금 쉬어가는구나 아니면 좀 쉬고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희망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뉴스트리트 이 아이비는 거의 뭐 이름이 없는 약간의 그 여행이 없는 그런 아이비라는 거 말씀 드립니다. 여행이 없는데 하필 타이밍이 잘 걸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 이게 없어도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모건스탠이나 골드막사스가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되게 컸겠죠.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름이 없는 아이비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드가 오랜만에 좋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신규 조립공장을 만들고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110억 달러 투자한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좋은 기사 아닙니까 좋은 기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어떻게 올랐습니까 오늘 그나마 좀 빨갛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시총이 550억 달러인데 거의 5분의 1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엄청나게 큰 투자가 들어왔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오늘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히 사상 최고치가 13.95% 밑에 있거든요 주가가. 저는 물론 오늘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주가가 싼 기업이니까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좀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정도는 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좀 식상하다 이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처럼 뭔가 좀 완전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과거의 내연기관에서 뭔가 변모하는 그런 모습은 한 달에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오늘 그래도 아마 다 종목이 빠져도 포드는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10년물 국제 수융을 전망을 갖고 온 건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표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2021년 3분기는 1.7를 예상한다. 그리고 4분기는 1.8를 예상한다. 내년 1분기 1.9 내년 2분기 2%를 예상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한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 내년 여름이면 이제 2자를 볼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작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예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빠질 것이냐. 오늘도 빠지다가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어떤 금리 인상을 경기가 좋아지는 걸 인식하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냐. 각자의 판단할 몫이지만 이미 기사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갑자기 반등할 때 좀 출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그런 모습이고 어쨌거나 이게 1.7 1.8 이런 게 눈에 익으면 오히려 과거에도 봤지만 금리 인상권의 장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의 예상을 미리 눈에 익혀놓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한 종목을 표립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면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헝다 그룹 다 중요한데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같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뭐냐면요. 신념을 국제순위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빠질 때 신념을 국제순위에 올라가고요. 국제순위에 빠지면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반대로 지금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쭉 급하게 올라왔지만 많이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생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리 많이 빠질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신념을 국제순위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던진다기보다는 매도한다기보다는 좀 빠지겠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좀 빠질 때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쨌거나 계속 올라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국제순위에. 국제순위에 빠질 때 다시 한번 반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자체를 너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채권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유력 아이비들이 금리 테이프를 올려놓은 거 맞는 걸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기가 쉽지 않지 않고요. 그러면 금리 테이블로 틀리고 유가 틀리면 도대체 맞추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 무지성 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맞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성 넘치는 테이블은. 그래서 우리 축하님 올 때 맞춰갖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서. 제가 정확하게 분기 끝날 때마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리면 제가 메일을 써갖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덜 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일단 이미 예상되지 않습니까. 출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오늘. S&P500이 0.63% 마이너스입니다. 당황합니다. 정도가 0.23% 마이너스로 거의 안 빠집니다 . 거의 안 빠지는데요 . 전통기업이 많고 금융이 많다 보니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반면에 1.1%가 빠지면서 1%대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테크 쪽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대로 갈지 조금 더 하락을 메꿀지. 그래도 많이 메꿨습니다. 많이 메꾸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어차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미국은 수급이 발표가 안 됩니다만 지금 꾸준히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좋은 종목 물론 나쁜 종목은 아니겠죠. 좋은 종목 쪽으로 해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락률은 하락폭은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나온 기사를 살펴볼까요? 살펴보시죠. 1.5%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가에 좀 많이 들어올렸어요. 물론 이제 그런데 요즘에 장 초반과 또 끝날 때 워낙 많이 달라져서 일단 들어올리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드 말씀드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110억 달러 투자한다는 기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처럼 좋은 기사. 3.3% 모처럼 좋은 기사입니다. 토르라는 기업이 있는데 토르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래서 팬데믹 때 올라 못 가니까 달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한 1억 합니다. 캠핑카가. 제가 축하님한테 여쭤봅니다. 1억짜리 캠핑카를 다니시면서 마음대로 캠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만 원 채 호텔에서 300번을 주무시겠습니까? 캠핑카가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캠핑카가 즐거움을 두 번 준다. 살 때와 팔 때. 그렇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 끝났네요.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바로 이해 되시죠? 뭐가 즐거워 보겠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꾸미시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1억을 투자하지 않고 300번을 가겠습니다. 30만 원 채 최고 호텔 자면서. 아마 다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보신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관련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EPS가 2.92 예상했는데 무려 4.12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수혜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럴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음 고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아이비가 어플라이드 머티럴즈하고 함께 ASML까지 같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두 종류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로라 카나비스라고 하는 우리는 국내에서는 허용이거든요. 이 안 되고 있는 마약 관련 기업도 물론 의료용 마약이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주별로 해서 허용하는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의료용은 사실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구는 안 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은 못 나와서 어쨌거나 주가가 빠진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마리아나 관련 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별 기업이 아니고 또 얘기하지만 etf가 좋은데요. 욜로. 욜로입니까? 욜로. 욜로. 욜로 etf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피면 욜로 되는 겁니까? 욜로 간다 이거죠. 욜로 간다. 욜로 갈 수 있다 잘못하면. 욜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외우면 좀 시합이. 외우기 쉽네요. 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화이저의 기사가 뭐냐면요 독일의 파트너 바이온테크와 함께 지금 백신인데요. 독감 백신을 또 같이 연구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난번에 모더나처럼 한 방에 그냥 독감하고 코로나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5세에서 11세 어린아이들한테 코로나 백신을 맞추기 위한 데이터를 fda에 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락받은 게 아니고 주고 난 다음에 fda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니까요. 애기들까지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위는 아시죠? 산업위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제약 발효 기업인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모더나처럼 백신을 개발을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재했고 끝났고 다시 한 번 좀 이걸 아쉬움이 남아갖고 다시 한 번 연구에 들어간다 하는데 한 번 안 된 게 뭐 두 번 되겠습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갖고 그 메신저 rna 방식을 다른 데 좀 한번 다시는 다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하니까요. 보시면 좋은데 지금 파트너로 연구해 있는 기업이죠. 글락 스미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기업과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맵 한번 보여주시죠. 맵이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좀 너무 시뻘게 해갖고. 많이 빨가네요. 가슴이 아프다. 지금 일단은 뭐 이쪽 왼쪽에 있는 거의 뭐 전멸 전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스피트 2% 가까운 하락 애플도 1.57%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반도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2.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에 있는 게 반도체 장비업 3인방인데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여지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정말 강합니다. 테슬라는 녹색이네요. 신기하네요. 기술도 다 빠지는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쨌거나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한다는 거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달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대략 아마 제가 보기에 다른 분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거의 한 22만 대가 팔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하중에 녹색이라니 정말 패스 를 합니다. 포드는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조그만 게 이게 gm인데 gm은 그냥 의문의 일승. 이게 껴있으니까 같이 껴있어서 같이 여기 빠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뜻하네요 자리.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넷플레스가 의외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최근에 정말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딴짓을 안 하는데 저도 이제 틈만 나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너무 짧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감동이 없는데. 아직 끝까지 안 보셨네요? 안 봤습니다. 우승자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봤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게임이 됐던 게 뭐냐고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이거 봐서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한테 안 하지 마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10년 국제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 기계적이죠. 기계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약가인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는 약마다 지금 계속 경공을 붙여라 하고 있는 뭔가 규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면 좋은데 오늘 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마치 과거에 타이플루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흐름을 딱 보시면 이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다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한도라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하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정보들이 많이 빠진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금리가 오를 때 조금 조정받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많이 편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를 보시면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빠지고 다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제가 이제 그렇죠.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있으면 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3부 미국 주식의 위치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금리 상승을 어떤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할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뭐 고점이니까 한 번쯤 오는 하락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우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마터면 얘기 드릴 뻔했는데 입을 참 참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 광고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시고요. 오늘 미국 주식 좀 마지막에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산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중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다 힘든 상황이고 우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럴 때 오히려 우리한테 좀 더 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으로 시장과 함께한다면 좋은 수익률이 함께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은 더 힘찬 모습으로 산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